이번 후보자의 승리를 위하여서 4,800km를 후보자 끓고 다르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의혹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호교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네 곳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야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 세 석을 모두 안겨주신 것은 지역 경제를 살기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라는 유명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열망을 가슴 속에 새기고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되겠다는 소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활동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1년을 4년처럼 일하고 이래야 하고 선거 중 약속한 공약을 꼭 지키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